저기 있잖아요, 제가 장 간호사 참 좋아해요. 정말이에요? 예? 왜 그래? 기분 나쁜 일 있어? 장 간호사 말이야. 맹하다 맹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진짜 맹하더라니까. 장 간호사가 왜? 수술 도중에 과일 떨어뜨리질 않나, 거짓을 흘리질 않나. 내가 오늘 장 간호사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한 10년은 더 늙었을 거다 내가. 그 정도야? 그래, 장 간호사는 인마 아주 백치미의 원조라니까 원조. 내가 생긴 가지고 전혀 모르는 거라고. 장 간호사, 장 간호사 저기요. 어? 여배구레 장 간호사. 어? 왜 울어, 장 간호사? 아, 몰라요. 렌즈가 뒤집혔나봐요. 긴도 새는 거 있죠? 아유, 난 또 아까 수술실에서 실산 거 때문에 혼나고 우는 줄 알았지. 아이, 제가 뭐 그런 거 신경이나 썼나요? 제가 뭐 뒤집어온는데 뭐. 핫프라아. 아유, 핫프라아. 어, 좋은 아침. 아, 저기 장 간호사 있잖아요. 네, 저기 지금 이런 말 한다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건 알지만요. 네? 네, 저기 있잖아요. 제가 장 간호사 참 좋아해요. 정말이에요. 네? 장 간호사 웃는 얼굴 보면요. 하루 종일 다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. 어? 김 선생님. 장 간호사 정말이에요. 저... 장 간호사 아시죠? 어? 왜 그러세요? 장 간호사. 장 간호사. 이거 진짜 단딸이 삐졌나보네. 네? 어때요? 더 짧아도 더. 더 짧게? 네. 더 짧아도. 그래? 네. 장 간호사도 이리 와서 커피 한 잔 틀어요. 아, 싫어하는 생각 없어요. 무슨 일 있어요? 왜? 속상한 일 있어요? 아, 이걸 얘기해 드릴지 모르겠네. 무슨 얘긴데 그래요? 김 선생님이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요. 난데없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시잖아요. 어, 오죽이냐? 저녁? 안 돼. 오늘 우리 병원 회식했어. 누구? 장 간호사 아직 안 풀렸지? 왜? 그래? 어떻게? 그래? 아, 가만있어. 근데 김 선생님 어디로 빠졌어? 아, 모르겠어요. 어디 잠깐 다녀온다고 그런 거 같은데. 그럼 오겠지 뭐. 사들어왔 계셨나요? 어, 왔구만. 어디 갔다 이렇게 늦었어? 아, 예. 선생님. 앉아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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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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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앉아, 앉아. 앉아. 네, 드세요. 받으세요. 왜 이러세요, 김 선생님. 이러시면 안 돼요.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. 정말 미안해요. 예? 미안하다니요? 아니, 문 밖에서 내가 한 욕 듣고 화가 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에? 에? 욕이요? 그러면은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? 예? 김 선생님. 왜 이래? 김 선생님. 어머,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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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단면한게 불점을 달려. 이거 왜 이래. 뭐야. 그거 rightly 해. 뭐야.